안녕하세요. 열린 요양보호사 교육원 장희연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 요양보호사 국가구시 대비하여 난이도 높은 실기 문제의 순서대로 배열하는 내용 준비했습니다. 어려워하시는 문제들이라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1번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는 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으로 선다. 나,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준다. 다, 엉덩이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라, 무릎을 세우고 양팔을 가슴에 놓는다. 마, 편안한 자세가 되도록 베개로 등을 받쳐준다. 1번 가나 마라다 2번 가다 나라 마 3번 가다 마 나라 4번 가라다 나 마 5번 가라 마다 나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4번 가라다 나 마 입니다. 자, 제일 먼저 침대에 누워 지낸 대상자 옆으로 돌려 눕힐 거에요. 그러면 우리는 일단 돌려 눕히고자 하는 방향에 서 주시면 됩니다. 어르신이 옆으로 돌려 눕히는 경우는 체위 변경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보통 악마 위로 많이 누워 계시는데 청골에 욕장이 생겼다든지 아니면 욕장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옆으로 돌려 눕히고 체위 변경을 자주자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유양보사님은 어디에 서시면 되나요? 네, 돌려 눕히고자 하는 방향에 서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리고 두번째가 어르신이 이제 무릎을 세우고요. 몸을 작게 만들어야 돼요. 돌려 눕히기 편하시도록 하려면 어르신 무릎을 세우는 것이 옆으로 가시는데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양팔을 이렇게 가슴에다 올려 놓으시면 몸이 작아져요. 자, 그 다음은 어깨와 엉덩이를 지지해 주시는 것이 세번째입니다. 자, 어디를 잡으면 좋을까요? 자, 어르신의 몸 중에서는 여기 어깨 부분하고요. 엉덩이를 잡으시면 우리 유양보사님 쪽으로 이렇게 오시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히고 그 다음에 신체 선혈을 유지시켜 주셔야 되는데 옆으로 돌려 눕히면 일자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것을 약간 엉덩이를 뒤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고 어깨를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엉덩이를 뒤로 이동시켜 준다 이게 네번째고 마지막 편한 자세가 되도록 베개로 등을 받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근자근 생각해 주시면서 풀어 주시면 돼요. 정답이 4번입니다. 2번 사지마비 대상자를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대상자를 향하여 가까이 선다. 나 상체를 밀어 올려 대상자를 일으킨다. 다 유양보사의 한쪽 팔로 대상자의 목과 어깨 밑을 받쳐 지지한다. 라 대상자의 양손을 가슴 위에 올려 놓는다. 마 몸통을 유양보사 쪽으로 돌려 앉힌다. 1번 가나 라 다 마 2번 가나 다라 마 3번 가다 나라 마 4번 가라 다나 마 5번 가라 나 다마 정답을 골라 보겠습니다. 4번 가라 다나 마 4번 가라 다나 마 사지마비 대상자는요 팔 다리를 마음대로 못 움직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대상자분은 이렇게 이렇게 앉히실 때 누워 있는 상태로 우리 대상자가 여기 이렇게 누워 계시면 팔 다리를 마음대로 못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이라 자 우리 유양보사님의 위치는요 대상자에게 가까이 이렇게 서 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서신 상태에서 대상자의 양손을 가슴에다 올려 놓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 사지마비시라서 다리 쪽까지는 신경을 못 쓰시고 일단 이렇게 앉히는 거기 때문에 상체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앉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대상자의 몸이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팔을 이렇게 가슴에다가 올려 놓으시면 됩니다. 양손을 가슴에 올려 놓고 그리고 나면은 우리가 유양보사님의 팔로 지금 목과 어깨 밑으로 지금 한 손이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자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돼서 이게 다번이 세 번째 내용이 됩니다. 자 팔을 일단 안으로 집어 넣은 다음에 상체를 밀면서 어르신을 일으켜 세우시면 됩니다. 그게 네 번째고요. 마지막 몸통을 유양보사 쪽으로 돌려 앉히는 것이 마지막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일으켜 앉히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4번이네요. 3번 편마비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방바닥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집게 한다. 라 대상자의 마비측 어깨와 몸통을 부축해준다. 다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게 한다. 라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려 발을 바닥에 내린다. 1번 나가라다 2번 나다라가 3번 라가나다 4번 라나가다 5번 라다나가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 4번 라나가다입니다. 제일 먼저 편마비 대상자는 마비측을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해주는 거 기억해 주시고 내려가실 때는 또 위험하기 때문에 어르신의 건강한 손을 짚고 내려가야 되겠다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네요. 여기서 문제 푸실 때는 이제 휠체어가 나왔기 때문에 휠체어는 일단 잠금장치를 잠궈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라번이 제일 먼저입니다. 휠체어 잠금장치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려 놓아야 발이 바닥으로 내려가죠. 양쪽 발이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이 이제 대상자의 마비측 어깨와 몸통을 우리가 지지를 해주셔야 돼요. 마비측은 지지한다 그래서 부축을 해주시는 게 두 번째 그리고 나면 어르신 건강한 손으로 바닥을 짚게 해주시면서 바닥에 내려오셔야 되기 때문에 건강한 손을 짚고 내려온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서 자 마지막은요 항상 방바닥으로 이동시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동시키고 나면 바닥에 내려앉는 게 마지막이잖아요. 그래서 요 문제 푸실 때는 앉히는 거나 바닥으로 내려앉는 거나 마지막 순서를 또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내려앉는 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서 바닥에 내려앉는 것이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가다나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 휠체어가 있는데요. 요걸 접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휠체어가 나왔네요. 그러면 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잠금장치입니다. 접을 때나 펼칠 때 잠금장치가 가장 먼저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면 고르기가 쉽습니다. 자 잠금장치를 먼저 잠그고 발받침대를 올려야 자 잠금장치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발받침대는 여기 아래 있어요. 발받침대를 올리지 않으면 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금장치 잠그고 발받침대 올린 다음에 자 이제 시트가 있습니다. 시트 가운데를 여기 이 부분이 시트인데요. 요 가운데를 요 양쪽에 요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잡아서 들어 올리시면 돼요. 그 다음 마지막 양쪽 팔걸이를 안으로 딱 이렇게 모아주시면 잘 접혀집니다. 접는 순서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5번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힐 때 벗기는 순서로 오른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2번 라가다나입니다. 편마비 대상자 하의를 갈아입힐 때입니다. 지금은 벗는 순서죠. 자 하의는 바지이고요. 어르신이 바지 같은 경우는 상의나 하의나 다 동일하게 입을 때는요. 어느 쪽이 먼저예요? 그거 기억해 주셔야 되죠. 이걸 적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입을 때는 마비된 쪽이 먼저 그 다음에 벗을 때는요. 건강한 쪽이 먼저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서 하시면 문제 푸실 때 좀 수월합니다. 그래서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이 먼저 입을 때는 마비 쪽이 먼저 자 그러면 편마비 대상자 하의를 한번 갈아입혀 보겠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어떻게 있느냐면 이렇게 또 누워 계세요. 자 이렇게 누워 계신 어르신 하의를 벗길 때는 어르신 하면서 이제 편마비가 있는 경우인데요. 다리를 일단 모아서 무릎을 양쪽 무릎을 이렇게 세워 주시면 이 옷을 입고 벗기가 편합니다. 자 그래서 무릎을 세워 주세요. 이렇게 먼저 말씀드리고 우리가 좀 세워 드립니다. 건강한 쪽은 세울 수 있고 불편한 쪽은 우리가 세워 드려요. 그 다음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요. 엉덩이 좀 들어 올려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벗을 때 여기 지금 바지가 있는데 엉덩이 들어 올렸기 때문에 내려오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요만큼 내립니다. 그리고 나면 엉덩이 내리신 다음에 벗을 때니까 건강한 쪽이 먼저예요. 그러면 건강한 쪽 다번이 먼저죠. 건강한 쪽을 벗고 그리고 마지막 마비된 쪽을 벗는다. 이렇게 골라 주시면 돼서 정답이 2번이네요. 6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가 휠체어를 자동차와 비스듬하게 되도록 놓는다. 나 대상자의 엉덩이를 휠체어 앞쪽으로 이동시켜 두 발이 지면에 닿게 내려놓는다. 4. 요양보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마비 쪽 무릎을 지지하면서 일으켜 자동차 시트에 앉힌다. 나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고정한다. 나 대상자의 엉덩이를 좌우로 이동시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힌다. 1번 가나다라마 2번 가나라라라마 3번 가다나라마 4번 가라나라마 5번 가라라라라마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4번 가라라라라라라마 자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시킬 겁니다. 그러면 일단 휠체어의 위치를 선정해야 돼요. 자동차와 비스듬하게 되도록 놓으셔도 되고요. 바짝 이렇게 평행으로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자동차 옆에다 붙이신 다음에는 휠체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잠금장치를 고정을 해야 어르신 움직이실 때 낙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고정해 주시면 되고 자 대상자의 엉덩이를 휠체어 앞쪽으로 이동시키고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해주시면 됩니다. 두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낙상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발이 지면에 닿게 해주시고 그리고 나면은 어르신이 한쪽이 불편하신 경우들이 많잖아요. 불편하시지 않으면 그냥 일어나서 이동해 주시면 되지만 마비측이 있다면 요양보사님의 무릎으로 마비측은요 항상 지지해준다. 그래서 마비측 무릎을 지지한다. 그렇게 이렇게 세워서 시트에 앉히시고 자 그리고 자동차로 들어갈 때는 대상자의 엉덩이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엉덩이를 좌우로 이동시켜서 자동차 시트에 깊숙이 앉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7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마비된 쪽 발을 솜에 넣는다. 나 건강한 쪽 발을 솜에 넣는다. 다 옷의 머리 쪽을 벌려 머리를 넣는다. 1번 가다 나 2번 나가다 3번 나다가 4번 다가나 5번 다나가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1번 가다 나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대상자에게 옷을 입힐 때 단추가 없는 상의입니다. 그런 경우는 단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네일이나 티셔츠 종류를 보시면 됩니다. 자 입을 때는 항상 마비측이 먼저예요. 그래서 가가 제일 먼저네요. 마비가 있는 쪽 발, 마비 쪽 발 먼저 넣어요. 그리고 나면 이런 문제는 단추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간에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머리가 중간에 반드시 중간에 머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머리 쪽이 들어가고 마비된 쪽 먼저 그 다음에 중간에 머리 그리고 마지막 건강한 쪽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이 1번 가 마비 쪽 발 솜에 넣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머리 쪽을 벌려서 머리 넣으시고 마지막 건강한 쪽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정답 1번이네요. 8번 침대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히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엉덩이와 아래쪽 어깨를 움직여 편안하게 해준다. 나 무릎을 세우고 양손을 가슴에 포개 놓는다.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나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1번 가다 라 나 2번 나라 가다 3번 다가 나라 4번 라가 나다 5번 라나 다가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5번 라 나 다가 5번 라나 다가 입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 이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히고 싶으네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침대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왼쪽 편마비면 저기 여기가 이렇게 앞쪽이시잖아요. 그러면 왼쪽이 여기입니다. 왼쪽 편마비네요. 자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히고 싶어요. 그럴 때는 제일 먼저 돌려 눕히고자 하는 방향에 우리가 서시면 되고 그래서 제일 먼저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이게 제 1번이고요. 그 다음 대상자의 무릎을 이렇게 세워 주시고요. 그 다음 양손을 가슴에 이렇게 포개 주시면 몸이 작게 되죠. 돌려 눕힐 때는 이렇게 무릎 세우고 양손을 가슴에 포개 놓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면 어깨와 엉덩이를 지지하여 돌려 눕힙니다. 우리 쪽으로 돌려 눕혀야 되죠. 요양보사님 쪽으로 그러려면 어느 부위를 잡아야 되나요? 보면 여기 어깨 이 부위하고요. 그 다음에 엉덩이 여기를 잡아 주시면 이동하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자 이렇게 잡으시고 옆으로 돌려 눕힌 다음에는 엉덩이와 아래쪽 어깨가 일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이쪽 저쪽 움직여 가면서 이렇게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네요. 9번 침대에 걸터 앉아있는 오른쪽 평마비 대상자를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오른 것은 다 대상자를 휠체어에 옮겨 깊숙이 앉힌다. 나 휠체어 발받침대를 펴서 발을 올려준다. 다 대상자의 왼손으로 휠체어 팔거리를 잡게 한다. 라 휠체어를 대상자의 침대 왼쪽에 30에서 45도 각도가 되게 놓는다. 1번 가다 나라 2번 나가다라 3번 다라나가 4번 라나가다 5번 라다 가나 정답 골라볼까요? 5번 라다 가나입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있는 대상자 휠체어로 갈 건데요. 자 휠체어로 가실 때는 휠체어를 놓는 위치를 또 생각을 해주셔야 되죠. 자 휠체어 같은 경우는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이렇게 놓으시면 돼요. 그럼 대상자가 지금 오른쪽 판맡이기 때문에 어느 쪽이 건강해요? 왼쪽이요. 그럼 왼쪽에 비스듬히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네요. 지금 대상자 여기 누워계시고 일단 누워계신 분을 옆으로 돌려 앉힌 다음에 여기 침상에 걸터 앉게 하고 그리고 나서 이동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럼 우리 어르신이 지금 여기 침대에 걸터 앉는 것까지 우리가 해드렸어요. 자 그러면 앉아계신 분을 휠체로 가게 해주셔야 되겠네요. 자 제일 먼저 휠체어는 대상자의 침대 왼쪽에 비스듬히 왼쪽이 건강하니까 왼쪽에 비스듬히 놓는다. 그래서 이게 제일 먼저고요. 자 그 다음은 대상자가 일단 휠체어로 가셔야 되잖아요. 가시려면 대상자의 건강한 쪽 팔로 팔걸이를 잡게 해주셔야 돼요.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네 왼쪽입니다. 자 왼쪽으로 원쪽 이렇게 여기 팔걸이를 잡아주시고 그리고 나야 엉덩이가 이 안으로 여기 앉으셔야 되거든요. 여기를 만약에 잡으시면 엉덩이 앉힐 때 돌아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먼 쪽을 잡아주시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그게 이제 두 번째죠. 대상자의 왼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게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대상자 우리 마비측 다리를 우리가 지지를 하면서 휠체어의 깊숙이 앉아주시면 되죠. 자 그게 세 번째고요. 그리고 마지막 앉으셨으니까 발받침대를 펴야 발을 올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 판마비 대상자는 건강한 쪽에 비스듬히 놓고 건강한 쪽 팔로 팔걸이를 잡고 엉덩이 돌려서 앉으신 다음에 깊숙이 앉고 발받침대를 펴서 발을 올려주시면 이동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5번입니다. 10번 천식 대상자가 그린과 같은 흡인용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할 때의 순서로 오른 것은 가 흡인기의 뚜껑을 열고 흔든다. 나 흡인기를 입으로 문다. 다 10초간 숨을 참은 후 천천히 내쉰다. 나 3에서 5초간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신다. 마 입으로 숨을 들이시면서 흡인기를 누른다. 1번 가다 나 라 마 2번 가 나 마 라 다 3번 다 라 나 가 마 4번 라 마 나 가 다 5번 라 다 가 나 마 정답 골라 볼까요? 2번 가 나 마 라 다 입니다. 천식이 있으신 분들은 기관지에 알레르기 반응 즉 과민반응으로 기관지가 부종을 일으키고 기도가 좁아져서 숨을 쉬기 힘든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에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을 해서 기관지가 약간 확장이 되면 숨쉬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하게 되는데 순서를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자 이거 사용하실 때는 제일 먼저 흡인기를 무는 방향은 여기가 이제 입으로 들어가게 되는 방향이구요. 자 흡인기를 일단 뚜껑 열고 흔들어요. 그 다음에 흡인기를 입으로 여길 물어야 됩니다. 물고 물은 다음에는 이제 흡인기를 눌러야 이 입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세 번째가 흡인기를 누르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나면 3에서 5초 정도 천천히 들이 마시면 되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초간 숨을 참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기관지 내 작용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그냥 내쉬어 버리면 약물이 들어왔던 게 그대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3초간 천천히 들이 마신 다음에 10초 정도 참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약이 기관지 내 이 부종을 가라앉힌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순서를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대상자를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다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다 무릎을 지지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1번 가라다나 2번 나다가라 3번 나다라가 4번 다라나가 5번 라나가다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2번 나다가라 입니다.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갈 때는 제일 먼저 휠체어를 위치를 선정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으시고 그 다음은 어르신이 지금 벨트를 하고 계실 건데 벨트를 풀어 주셔야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벨트 풀어 주시고 안전벨트 풀었으면 이제 나오셔야죠. 그러면 들어갈 땐 엉덩이지만 나올 때는 다리입니다. 다리를 한쪽씩 자동차 밖으로 내려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무릎을 지지하여 조금 불편하신 쪽 무릎을 지지해서 휠체어에 앉혀 주시는 게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정답이 2번이네요. 12번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대상자의 몸을 유양보사 쪽으로 돌린다. 나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 순으로 고정한다. 4.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바로 옆에 놓는다. 나 대상자의 밑으로 척추 고정판을 밀어넣는다. 1번 가다, 나, 라 2번 나가, 다, 라 3번 다가, 라, 나 4번 다, 나, 라, 가 5번 라, 다, 가, 나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정답은요? 3번 다, 가, 라, 나 입니다. 외상이 의심되면 척추 고정판을 이용해서 이송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차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죠. 그럼 우리 순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상자가 지금 외상을 입었네요. 그러면 지금 이 척추 고정판을 가져왔을 때 이 옆에 이렇게 누워 계시겠네요. 그래서 대상자가 누워 입는데 일단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옆에다가 놔야지 이송을 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옆에다가 바로 놔주세요. 자 이렇게 옆에다 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면 우리 요양보호사님 쪽으로 몸을 여기 이렇게 우리 요양보호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 대상자를 요양보호사 쪽으로 오게 하고 돌린 다음에 그리고 나서 대상자 밑으로 척추 고정판을 밀어 넣어야 이 어르신이 여기에 누우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척추 고정판이 또 이 대상자 어르신 밑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어르신을 여기 이제 눕히게 되는 게 마지막인 거죠. 자 눕히고 나면 이 또 고정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고정할 때는 아래쪽 먼저 합니다. 무릎 먼저 그 다음에 손목과 엉덩이 위팔 이렇게 세 단계로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순서는 차근히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정답 3번입니다. 13번 편마미 대상자를 방바닥에서 일으켜 앉히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위치한다. 나 어깨와 넓다리를 지지하여 앉힌다. 나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 눕힌다. 나 대상자의 양쪽 무릎을 세운다. 마 마비된 손을 가슴 위에 올려놓는다. 1번 가마다나라 2번 가마라다나 3번 가라다마나 4번 가나라마다 5번 가다나라마 정답 굴러보겠습니다. 2번 가마라라라나입니다. 우리 어르신이 지금 방바닥에서 이렇게 앉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르신의 건강한 쪽에 위치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면 어르신 몸은 작게 만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마비된 쪽은 팔을 이렇게 가슴 위에다가 마비된 손은 가슴에 올려주시고 그리고 양쪽 무릎은 항상 세워주시는 게 이동하시기가 편해요. 무릎은 세워주시고 무릎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대상자를 건강한 쪽으로 돌려눕히고 그리고 어깨와 넓다리를 지지하여 여기 어깨 밑에다가 여기다 손 넣으시고 그 다음에 넓다리 잡으시고 하나 둘 셋 하면서 이렇게 앉혀주시면 되겠어요. 이런 방법으로 어르신을 방바닥에서 이렇게 앉혀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로 오른 것은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3번 가다 나아라입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 아이를 벗을 겁니다. 자 입을 때는 마비된 쪽 먼저 벗을 때는 건강한 쪽이네요. 지금 벗는 거기 때문에 벗을 때는 어느 쪽이 먼저예요? 건강한 쪽이요. 그럼 여기 이분은요 오른쪽 편마비이기 때문에 건강한 쪽이 어느 쪽이에요? 왼쪽입니다. 자 이 방향을 먼저 기억을 해주시면서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 하의를 벗을 때는 일단 두 다리를 모아서 무릎을 세워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게 제일 먼저예요. 자 그리고 나면 엉덩이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자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엉덩이 들어서 엉덩이 올려주시면 바지를 여기까지 내리실 거예요. 자 내려주신 다음에 한쪽씩 벗을 건데 어느 쪽을 먼저 벗을 거예요? 네 건강한 쪽이요. 그래서 왼쪽 다리 벗으시고 그 다음에 불편한 쪽 어느 쪽이 오른쪽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15번 대상자를 옆으로 돌려 눕힐 때의 순서로 오른 것은 가 돌려 눕히려고 하는 쪽에 선다. 나 팔을 가슴에 놓는다. 다 엉덩이와 어깨를 지지하여 돌려 눕힌다. 나 눕는 방향 반대쪽 발을 다른 쪽 발 위에 올려 놓는다. 마 아래쪽 어깨를 살짝 뒤로 움직여 자세를 편하게 한다. 1번 가나 라 다 마 2번 가다 나라 마 3번 가라 마 나 다 4번 가마 라 다 나 5번 가마 나 다 라 정답은요? 1번 가나 라 다 마 입니다. 대상자 옆으로 돌려 눕힐 때는 돌려 눕히고자 하는 방향에 일단 서 주시면 돼요. 자 어르신 여기 누워 계시고 우리는요 돌려 눕히고자 하는 방향 이쪽 돌려 눕히고자 하는 방향에 서시고 그리고 나면 항상 팔을 가슴에 놓고 이렇게 작게 만들어 주시고 또 하나 무릎을 세우는 방법을 지금까지 봤는데 또 하나의 방법은요 반대쪽 무릎을 다른 발 위에 올려 놓으시면 이것도 옮기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눕는 방향 반대쪽 발을 다른 발 위에 올려 놓으시고 어깨하고 엉덩이 이렇게 지지해서 돌려 눕혀 주시고 마지막 어깨 아래쪽 잘 움직여서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정답이 1번이죠. 정답이 2번 가다 나라 3번 나다 가라 4번 다가 나라 5번 다 나 가라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3번 나다 가라 입니다. 거실에서 낙상에서 누워 있는 대상자 원칙적으로 어르신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면 어르신이 어디가 아픈지 확인한 다음에 별 이상이 없다 그러면 가급적 움직이진 않지만 누워 있는 대상자 이제 괜찮아요. 그래서 침상에 혹은 의자에 앉도록 이렇게 도와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일 먼저 옆으로 한다 이 내용을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몸을 약간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구부린 다음에 양손으로 몸을 일으키고 나서 그 다음에 일어나야 되잖아요. 옆으로 누워서 위쪽 다리 구부리는 후 양손으로 몸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의자에 양손을 올려놓고 몸을 당겨서 무릎을 꿇습니다. 의자에다가 손을 올립니다. 양손을 올려놔요. 그리고 나서 의자를 잡은 상태로 이제 무릎을 꿇게 한 다음에 한쪽 다리씩 이제 세우는 거죠. 의자를 잡은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앞으로 놓게 하고 마지막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을 천천히 일으켜서 조심스럽게 의자에 돌려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보행 벨트를 사용하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벨트 끈 패드 손잡이의 바느질 상태를 확인한다. 나 대상자 뒤에 서서 벨트 손잡이를 잡고 이동한다. 다 끈이나 벨트가 풀리지 않았는지 확인한다. 나 대상자의 허리 부분에 벨트를 묶는다. 1번 가나다라, 2번 가나라라, 3번 가다나라, 4번 가다라나, 5번 가나다나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5번 가라다나 입니다. 대상자 보행 도울 때는 보행 벨트 사용해 주시면 어르신 낙상 위험이 좀 적어집니다. 그래서 보행 벨트 어디에 사용할까요? 허리에다가 벨트를 착용을 시켜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벨트에 바느질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먼저 합니다. 왜냐하면 벨트가 풀려 있거나 바느질이 다 뜯어져 있으면 보행 벨트 할 때 우리 요양부 선생님이 보조를 하잖아요. 옆에서 잡았을 때 다 뜯어져 버리면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 벨트가 지금 안전한지 그걸 먼저 봅니다. 벨트에 끈, 패드, 손잡이, 바느질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보고 그리고 나서 허리에 묶습니다. 자 대상자 허리에 벨트 부분에 묶고 벨트를 묶고 나서 또 벨트가 또 조여져야 되는데 이것이 또 풀렸는지 제대로 조여졌는지를 또 봐야 됩니다. 그래서 끈이나 벨트가 풀리지 않았는지 또 확인을 합니다. 확인 또 확인해서 안전하게 어르신을 보행을 도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행 벨트 하시는 분들은 보행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드린 입장이라 첫 번째도 이제 바느질도 확인했지만 또 허리에 묶은 다음에 또 풀리지 않았는지 또 확인하는 이렇게 재차 확인하는 이러한 절차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상자 뒤에 서서 이제 이동을 본격적으로 해야죠. 이동을 하기 위해서 이 과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이동한다 그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18번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오른 것은 다 대상자가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다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 잠금장치를 잠근다. 다 대상자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라 대상자가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나게 하여 휠체어에 앉힌다. 1번 가다 라나 2번 가라 나다 3번 나가 다 라 4번 나라 다 가 5번 다가 라나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3번 나가 다 라 입니다. 편마비 대상자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는 편마비 있으신 분 지금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자 이런 어르신들은 이제 이동할 때 바닥에서 휠체어로 가시는 게 쉽진 않습니다. 편마비 있을 때 더더군다나 그래서 또 휠체어가 상당히 이제 위치가 좀 휠이 달려있는 의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휠도 이렇게 있고 의자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휠이 자 그럼 이 휠체어에 앉을 때는 올라가셔야 되죠. 휠체어의 위치는요. 건강한 쪽에 가까이 놓으시면 제일 좋고요. 자 어르신 이제 어르신 바닥에서 휠체로 옮겨 드릴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설명하는 게 나왔네요. 아주 좋은 내용이죠. 이동방법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휠체어 잠금장치 또 나왔죠. 잠금장치는 거의 위치 선정한 다음에는 혹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잠금장치를 잠궈 주셔야 되죠. 자 잠근 다음에 그리고 나면 어르신 건강한 손으로 여기 휠체어의 손잡이가 있는데요. 여기 손잡이를 건강한 손으로 여기를 잡아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건강한 손으로 잡고 잡았으니까 바닥에서 일어나셔야 되죠. 바닥에 무릎을 꿇고 일단 엉덩이를 들어야지 여기 올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게 한다 이 내용 엉덩이를 들어서 허리 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릎을 세워야 됩니다. 어느 쪽 무릎이냐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죠.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서 일어나게 한다. 이렇게 건강한 쪽을 기준으로 해서 건강한 쪽 손으로 휠체어도 잡고 무릎을 세우실 때도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서 일어나서 휠체어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네요. 19번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대상자의 발목을 무릎 위치보다 뒤쪽에 놓게 한다. 나 일어서면서 숙여진 상체를 펴게 한다. 다 얼굴이 무릎 위치보다 앞쪽에 오게 한다. 라 상체를 앞으로 숙이게 한다. 1번 가나다라 2번 가나라다 3번 가나라라 4번 가라나다 5번 가라다나 정답 굴러볼까요? 5번 가라다나입니다. 침대에 걸터 앉아 있는 대상자 일으켜 세워야 되는데요. 지금 침상에만 항상 계시면 안 돼서 어르신 하루에 20분 정도라도 서 계시게 하면 너무 좋습니다. 자 침대에 걸터 앉아 있으니까 대상자 일으켜 세울 때는 자 우리 앉아 있는 상태면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의자 같은 경우도요. 앉아 있을 때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발이 항상 무릎보다 뒤로 가야 일어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발목을 약간 이렇게 뒤쪽으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상체를 약간 앞으로 이렇게 숙이게 해서 일어나시는 거죠. 자 일어나면서 얼굴이 무릎보다 약간 앞쪽으로 오게 해주시면서 일어나셔야 일어나기가 편한 거죠. 자 그리고 나면 마지막 이제 일어나면서 상체가 펴지는 거죠. 2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왼쪽으로 쏠려 누워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대상자의 오른쪽에 선다 나 상반신과 하반신을 차례로 이동시킨다 다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에 올려놓는다 나 대상자의 옷과 침대 시트 등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한다 1번 가나다라 2번 가나라라다 3번 가다나라 4번 가라나다 5번 가라라나 정답 골라볼까요? 3번 가다나라입니다.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왼쪽으로 쏠려 누워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 대상자의 일단 우리가 오른쪽에 섭니다. 그리고 나서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에 올려놓고 이렇게 그림과 같이 여기 보이는 그림에 여기 팔이 이렇게 가슴에 올려져 있죠. 몸을 작게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가슴에 두 팔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위에 먼저 상반신, 하반신 이렇게 따로따로 이동시켜 주면 됩니다. 상반신, 하반신 이동하고 나면 마지막 어르신 이제 옷이 밑에 침구라든지 옷이 구겨진 데가 있는지 불편한 곳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그래서 정답 3번이네요. 21번 대상자를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옮기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 이동하게 한다. 나, 건강한 손으로 이동변기에 먼 쪽 손잡이를 잡게 한다. 다, 휠체어 발 받침대를 접고 대상자의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게 한다. 라, 이동 방법을 설명하고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잠근다.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5번 라, 다, 나, 가 입니다. 휠체어에서 이동변기로 갈 때 역시 침상에서 휠체로 갈 때나 방법이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대상자에게 설명을 하고 잠금장치를 잠급니다. 이게 제일 먼저죠. 그리고 나서 휠체어 발 받침대를 접어야 대상자가 이제 내려와서 발을 바닥에 닿고 그리고서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휠체어 발 받침대 접고 대상자 발을 두 발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그 다음에 건강한 쪽 손으로 이동변기에 손잡이, 먼 쪽 손잡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건강한 다리에 힘을 주어서 이동한다. 이것이 이제 순서로 보시면 되겠죠. 정답 5번이네요. 22번, 그림과 같이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을 때 침대 머리 쪽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는 가, 베개를 머리 쪽으로 옮긴다. 나, 침대 커버와 구겨진 옷을 잘 펴준다. 다, 침대 매트를 수평으로 눕힌다. 라, 침상 양편에 두 사람이 마주 서서 한쪽 팔은 어깨와 등 밑을, 다른 팔은 둠보와 대투를 지지하여 옮긴다. 1번, 가나, 다, 라. 2번, 다, 나, 가라. 3번, 나, 다, 가, 라. 4번, 다, 가, 라, 나. 5번, 다, 라, 가, 나. 정답 골라볼까요? 4번, 다, 가, 라, 나입니다. 자, 대상자가 침대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갔을 때는 침대 머리 쪽으로 올려드려야 돼요. 그러려면 여기에 보이는 침대 매트가 이렇게 지금 각이 져 있는데 이렇게 상당히 상반신이 상체가 올라가 있잖아요. 이것을 내려야, 이 수평하게 해주셔야 다시 내려가지 않죠. 그래서 수평하게 해주시면 더 이동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침대 매트 수평으로 눕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베개가 있네요. 그럼 베개도요. 머리 쪽으로 옮겨주셔야 되겠네요. 이게 두 번째.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르신을 옮겨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상자를 한 명이서 옮기는 방법이 있고요. 두 사람이 옮기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두 명이 옮기는 방법입니다. 대상자가 협조할 수 없을 경우는 두 명이 옮기죠. 자, 두 분이서 양쪽에 우리 유양보사님 여기 한 분 또 반대쪽에 한 분 이렇게 두 명이 서서 한쪽 팔은 어디를 지지해요? 어깨, 등 밑 지금 그림에 보이는 여기 어깨와 등 밑 여기에다가 우리 선생님 한 손씩 양쪽에서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다른 팔 또 나머지 팔은요. 여기 아래쪽 둔부와 대퇴 이 아래쪽으로 집어넣어서 구령을 맞춥니다. 하나, 둘, 셋 해서 머리 쪽으로 옮겨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이 4번 다, 가, 라, 나 입니다. 23번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휠체어의 잠금장치를 잠근다. 나,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편다. 나, 대상자의 허리와 어깨를 지지하여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일어난다. 나,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게 한다. 1번, 가, 나, 다, 라 2번, 가, 라, 나, 다 3번, 가, 나, 라, 다 4번, 가, 다, 나, 라 5번, 라, 나, 다, 가 정답 골라볼까요? 2번, 가, 라, 나, 다 입니다. 자, 바닥에서 휠체어로 갈 건데 지금 대상자가 건강한 쪽이 있고 불편한 쪽이 있죠? 그럼 휠체어는요. 건강한 쪽에 가까이 놔주시면 되고 제일 먼저 휠체어는 잠금장치를 잠근다 이게 제일 먼저이죠? 그래서 잠금장치 잠그는 거 1번 그 다음은요. 어르신 이제 건강한 손이 휠체어의 손잡이 팔걸이를 잡게 해주시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손으로 휠체어의 팔걸이를 잡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야 일어나실 수 있어요. 자, 그게 이제 나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게 이제 마지막이죠? 우리는 어디를 지지하면 될까요? 대상자의 여기 이 부분 어깨 그 다음 반대쪽 뒤로 가시면 허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허리와 어깨를 지지하여 어르신 어디 무릎 세우셨어요? 건강한 쪽 무릎을 이렇게 지금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건강한 쪽 무릎 세웠죠? 그래서 세워서 마지막 일어나시는 게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 가라, 나, 다 입니다.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1번 가나, 다, 라, 마이입니다. 자, 이렇게 순서가 지금 그대로 나왔네요. 윗니와 윗몸, 네 이게 제일 먼저죠? 자, 윗니 닦고 그 다음에 아랫니입니다. 네, 아주 순서가 정확하게 순서대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나면 또 다시 위로 갑니다. 입천자, 그리고 또 아래도 내려옵니다. 혀, 그리고 볼 안쪽은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잖아요. 볼 안쪽은 옆이죠. 옆은 맨 마지막입니다. 위 한 다음에 아래, 위, 아래, 그 다음에 옆 이렇게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 1번 가나, 다, 라, 마이입니다. 25번 오랜 시간 누워있는 대상자가 좌우 한쪽으로 쏠려 있을 때 침대 중앙으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요양보산을 이동하고자 하는 쪽에 선다. 나, 목에서 겨드랑이와 허리 아래에 손을 넣어 이동시킨다. 다, 대상자의 두 팔을 가슴 위에 포갠다. 나, 하반신은 허리와 엉덩이 밑을 받쳐서 이동시킨다. 마, 머리에 베개를 받치고 침대의 시트를 바르게 한다. 1번 가나, 다, 라, 마 2번 나가, 다, 마, 라 3번 다가, 나, 라, 마 4번 나, 다, 가, 마, 라 5번 가, 다, 나, 라, 마 정답은요? 5번입니다. 가, 다, 나, 라, 마입니다. 자, 대상자가 한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럼 중앙으로 이동하려면 우리는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에 서시면 되고 그래서 가번이 1번입니다. 이렇게 이동하고자 하는 방향에 서고 두 번째 대상자는 역시 몸을 작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두 팔을 가슴에 포갭니다. 지금 아래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이렇게 포개 주시면 되고 그 다음 목에서 겨드랑이 허리 아래쪽에 손을 넣어서 상반신 먼저 이동시키고 그 다음에는 하반신을 이동시킬 때는 허리하고 엉덩이 밑을 받쳐서 이동시켜 주시면 돼요. 그럼 마지막은요? 이제 시트 정렬해 주셔야 되죠? 머리에 베개도 받쳐주시고 시트 바르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순서해 주시면 돼요. 정답 5번입니다. 26번 편마비 대상자를 옆에서 일으켜 세울 때 순서로 오른 것은 가, 대상자의 상체를 펴서 자세가 안정될 수 있도록 한다.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1번 라, 나, 다, 가입니다. 편마비 대상자 옆에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어르신 마비된 쪽에 서서 우리가 도와주셔야 되고요.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데 어르신 침대 끝에 앉아야지 일어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침대 끝에 앉아서 양 발을 무릎보다 뒤쪽에 놔야 일어나기가 수월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 유양보사님 발의 위치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 뒤쪽에 마비된 쪽 발 바로 뒤에다가 우리 유양보사님 발 놓으시고 그리고 대상자의 마비된 대태부 지지해 주셔야죠. 자 마비축 대태부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면요. 유양보사님 손이 뒤에 허리를 부축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고요. 마지막은요. 대상자의 상체가 이제 일어나야죠. 펴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마지막이네요.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27번 연화장의 대상자의 구강청결 돕기 순서로 오른 것은 가 절차를 설명한다. 나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다 윗니와 잇몸을 닦는다. 라 입천장 혀 볼 안쪽을 닦는다. 마 일용 장갑을 낀다. 바 아래쪽 잇몸과 이를 닦는다. 1번 가 나 다 라 마 바. 2번 가 나 마 다 바라. 3번 나 마 바 가 라 다. 4번 나가 마 다 바라. 5번 마 가 나 다 라 바. 정답 골라 보겠습니다. 4번 나가 마 다 바라 입니다. 자 여기 연화장의 대상자는 구강청결 우리가 도와주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할 것이 뭘까요? 물과 비누로 손을 씻습니다. 너무 기본적인 절차라서 한번 문제를 해봤는데요. 자 물과 비누로 손 씻고 나면 어르신께 이제 어르신 입 잘 닦아 드릴게요. 구강청결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절차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 장갑을 껴 주셔야 돼요. 왜냐? 입이기 때문에 일회용 장갑 껴 주시는 거 세 번째. 자 그리고 나서 어르신 이제 순서는 우리 외우셨을 겁니다. 윗니 그 다음 아랫니. 그래서 윗니가 먼저 아랫니 다음에 마지막 입천장 혀 볼 안쪽이죠. 요렇게 순서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네요. 28번 대상자의 통목욕 돕기 순서로 오른 것은 가 건강한 쪽 마비된 쪽 다리 순으로 육조에 들어간다. 나 육조에 더운 물을 받는다. 다 옷 벗는 것을 돕는다. 나 다리 팔 몸통의 순서로 헹군다. 마 육조에서 나온 후 목욕 의자에서 머리를 감긴다. 바 목욕 후 물기를 닦고 피부 유연제를 바른다. 1번 가나다라마바 2번 나다 가라마바 3번 나다라가마바 4번 나가마다바라 5번 다나가라바마 정답을 골라 볼까요? 3번 나다라가마바입니다. 통목욕 대상자인데요. 통목욕을 할 때는 통에 들어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어떻게 생각해 주셔야 되냐면 목욕을 하려면 욕조에다 물을 받아야지 그래야 목욕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1번이고요. 그리고 이제 옷을 벗어야 목욕을 하시죠. 옷 벗고 나면 지금 통목욕에 들어가시기 전에 몸에 먼지라든지 이물질들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헹군 다음에 들어간다 요걸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헹굴 때는 다리, 팔, 몸통의 순서 그리고 마지막 회음부 이렇게 한번 헹궈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욕조에 들어가셔야 되죠. 그러려면 건강한 쪽 먼저 들어가시고 마비된 쪽, 다리 이렇게 순서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목욕이 끝났어요. 한 5분 정도 통목욕 하신 다음에 그 이상 하시면 지칩니다. 자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욕조에서 이제 나오셔야 되죠. 그게 바번입니다. 나오고 나서 머리 감기고 그리고 나면 물기 닦고 피부 유연제 즉 보습제 이런 걸 발라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순서가 나, 다, 라, 가, 마, 바, 가. 네 정답이죠. 29번 심폐소생술의 단계로 오른 것은 가 도움 요청, 나 반응 확인, 다 가슴 압박, 라, 야. 인공호흡 마 기도 유지 1번 가라, 마, 다, 나 2번 가마, 다, 나라 3번 남아, 가라, 다 4번 나가, 다, 마라 5번 마라, 가, 나, 다 정답은요? 4번 나가, 다, 마라 입니다. 자 심폐소생술 단계 시험에 많이 나오죠. 제일 먼저 대상자가 이상이 있나 없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하면서 어깨뼈를 가볍게 두드려줍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바로 그냥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119에 의식이 없으시고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바로 도움 요청이 끝난 이후에 가슴 압박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기도 유지를 하고 마지막 인공호흡입니다. 기도 유지가 안 된 상태로 인공호흡을 하면 제대로 폐에 호흡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기도 유지가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가슴 압박, 기도 유지, 인공호흡 가슴 압박 때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의 비율이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 나가, 다, 마라 입니다. 30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오른 것은 가 전원격이, 나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다 심장 충격 시행 라 심장 리듬 분석 마 전극 패드 부착 1번 가라, 마다, 나 2번 가마, 다, 나라 3번 가마라, 다, 나 4번 나가, 마라, 다 5번 남아, 가라, 다 명답 골라 보겠습니다. 3번 가마라, 다, 나 자동 심장 충격기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어느 시점에서든지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을 하면 바로 적용을 해줘야 된다. 그 내용 하나 기억하시고요. 훨씬 더 심폐소생술보다 심장에 바로 전기자극을 주기 때문에 심장이 소생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이것은 전기 장치이기 때문에 전원을 켜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전원 켜고 나면 전극 패드를 부착해요. 패드를 왜 부착해요? 심장이 뛰나 안 뛰나 보고 심장 충격도 시행을 하기 위해서 패드를 부착합니다. 패드 부착 위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왼쪽 겨드랑이 중간선 이거 기억해 주시고 자, 패드를 부착하고 나면 심장이 뛰나 안 뛰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예요. 그 다음에 어머, 심장 지금 뛰지 않아요. 심정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세동 필요합니다. 혹은 심장 충격 시행해야 합니다. 모두 물러나세요. 이렇게 메시지가 나오죠. 그러면은 심장 충격을 바로 시행을 하고 이 시행이 끝난 다음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하는 것 이것까지가 자동 심장 충격기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이 3번 가마라다나입니다. 장시간 동안 어려운 실기문제 푸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에 많은 도움 되시기 바라며 모두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열린 요양보사 교육원 장희연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